BGM 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BGM 다 괜찮아요? 와 진짜 살다살다 별 오늘이 어떻게 보면 본방이 아니어서 더 다행이다. 본방이었으면 와 이 멘붕 어떡할 것이며 지금 유튜브 전체가 다 난리였던 것 같아요. 다른 채널도 다 영상 뭐 녹화는 해놓긴 했는데 녹화 영상이 왜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지 모르겠네 따닥따닥하는 저만 그런건지 어쨌든 여기 통과했습니다 한방에 아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정말 아 한방에 통과했는데 어 잠깐만 뭐 어 깜찌기야 뭐야 이씨 이제 아 왜 또 아 좀 사자 뭐 좀 사자 아 아 이거 아닌데 2번 먹고 하나 더 사고 아 진짜 예배당 여기 맞죠 의사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 자 1번에다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이게 민수씨가 찾던 걸까 분할의 성수를 얻었다 성수를 찾았어요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밤 성수를 축성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아주 잘해주었어요 나도 급한 일을 막 마무리 지었답니다 병동 1층의 약국에서 뵙겠습니다 방사성 촬영실 근처 복도를 따라가서 출입료에 핀넘버 0815를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곧 봐요 약국 약국 핀넘버 뭐야 핀넘버 아 여기 있구나 방사성 촬영실 저기로 가는 거죠? 방사성 촬영실 방사성 촬영실 일단 저장 저쪽으로 해서 핀넘버 0815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어우 진짜 쓰글것들 어 의사가 없어졌어 여길 내가 한방에 통과 했다고 여기를 와 나 혼자 진짜 막 우와 성공했다 안보게 안보네 성공했다 막 이랬는데 에이 진짜 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쭉 가면 되나? 올라가야 되네 방사선 끝까지 가면 되지 끝까지 가서 핀 넘버 저 입력하면 되지 증거가 없어서 믿어주질 않는다고? 나중에 내 녹방 올리면 봐봐요 그거 다시 보기에 그 분만 알거 아니여 거긴 고설이 남아있을 것이여 아 근데 그거 소리가 막 지직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녹화가 그렇게 됐어 왜 그랬을까 으쨰 입력은 지가 알아서 하는구나 나는 그냥 화살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굳이 0815라고 뭐다 알려주는거야 조용했던 채팅 그 상황이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허 진짜 으악 너무 무서웠어요 약국 어디야 약국 약국 밑에야? 약국 밑에야? 아 또 왜 밑에야? 으쨰 야야야 왜 안가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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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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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야? 병원에 저희들까? 꼬마야 안녕?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래요? 자리가요 만나서 반가워 난 병원에 누굴 좀 찾아왔는데 언니 예쁘다 나랑 놀래요? 저기 나랑 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 아니구나 저기 나랑 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물어봐요? 진짜 알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전 이름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바쁘니까 아 듣고 그려야 해서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되고 또 이 병원이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길 예쁘고 귀엽게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슬픈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린 그리고 싸요 어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막 썼는데 지금은 지루해요 어떤 언니가 와서 여기는 이제 자기 거래요 아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부탁 정도야 뭐 뭘 해주면 될까? 언니가 다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나쁜 애가 제 거 뺏어 가서 걔가 뭘 가져갔는데? 곰인형이요 그래서 제가 걔 장난감차를 간호사 언니 몰래 가져왔거든요 그치만 곰인형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걔는 어디 있어? 걔가요 조종되는 장난감차에 피 들어있는 거 합친 다음에 간호사 언니들 오빠들 막 놀렸어요 그래서 걔 크게 혼나서 알찌 장난감차와 수혈팩? 어쩌면 이 방법으로 그 괴물을 유인할 수도 있겠는걸? 그 다음엔 못 봤어요 그거 걔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이었는데 건전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히히히 언니는 건전지 있는 거 다 알죠? 저 그거 숨겨놨는데 곰인형 갖다 주시면 드릴게요 그거 가져간 애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다고 들었으니까 곰인형도 분명히 좋은 곳에 있겠죠? 건전지는 건전지 사는 곳에 있어요 뭐야?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슴이랑 머리 자르면 피 들어있는 거 많이 필요하대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는데? 원격 조종 미끼 AA 건전지 수혈팩 곰인형 오우 그냥 그냥 무시할까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또 무시하자니 해왕 아구 왜 eni 나 약국 가야 돼 수술실에 한 번 가볼까? 으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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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번 으쩌냐 이거 일단 일단 왔어 아 그쪽이 미나양이시군요 만나게되어 정말 반가워요 신부님이셨구나 그래서 성수를 여기까지의 여정은 굉장히 뜻밖이었겠죠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요 그래도 이거 가져왔어요 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렐릭은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아주 중요해요 성수라는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거죠 분할의 성수는 강력하고 타락한 영혼을 상대로 한 봉인의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성수랍니다 신부의 참외 그 타락한이 온이라는거 저도 알 것 같아요 예설씨 말로는 장미씨가 꼭 뚜각씨에게 살해당하던 그 현장에 같이 계셨다면서요 안타깝지만 축성된 워량을 소지한 진짜 무당의 도움 없이는 코마에서 그녀를 봉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죠 그녀를 저지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증후의 자매가 현실로 나가려면 그릇이 있어야 해요 그 그릇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우리 세계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그 그릇이란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 바로 이 건물 위층에 있답니다 하지만 위로 가는 계단은 막혀있고 유일한 길은 엘리베이터뿐인데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병원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용 가득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쯤은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먹을 수가 없던 가방이 다 찼어 가득기는 어디서 찼냐 가득기는 어디서 찼냐 어디서 찰냐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막혔어 우유 아까 금방 헹 어쭈 으이 어쭈 아이아 하아... 진짜 너무하자노... 다가서고 엘리베이터에 있어 쓸 직원용 카드캐를 필요해야 됐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올라가보자 발견쓰...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오오... 어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 어디야... 어 이거 왜 못 먹어... 좁지... 아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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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실... 진찰실... 병원장실... 진찰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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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여기 있지 여기 왜 왔지? 잠깐만 저기 왜 온거야? 어디야 여기 어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아 진짜 여기잖아 약국 저 아래잖아 그럼 저 끝으로 가야되잖아 와 대박 대박 사건 와 대박 대박 사건 닌자가 가셨다 하아... 아니 좀 저기 채팅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좀 채팅으로 안내 좀 해주면 좀 봐줘요 으잇짜... 다가서... 와 이것도 다시 해야되는 거야? 얘 부탁을 들어 말아 시간 없는데? 아... 시간 없는데? 하면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해야해 대... 에... 바악... 게임 이름은 방... 아이구.. 방제에 있습니다 됐다 야 꼭 내려가자 이제 드디어 와 야 피했잖아 내가 피했잖아 이 자식아 너무하네 진짜 어 민수에 대해 묻는다 신뢰되는 질문이 아니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왜 유령 자경단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양청은 이미 조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문제들에 오랫동안 개입해왔죠 이런 존재들이 현실 세계까지 위협을 미치니 제가 속한 결사의 신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옛 성사의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령 자경단에서 제 능력을 필요로 하시니 도움이 되고자 왔습니다 성수는 어떻게 쓰시려는 건가요? 수백년 전에 재련된 전설의 은장도 중 워량이라는 칼이 있죠 그 은장도를 분할의 성수로 축성하고 나면 쉐이드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축성은 오직 여기 코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기이한 조건이죠 계획대로라면 장미씨가 워량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성수 그 나름대로도 강력한 무기니까요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직원용 카드키가 있을만한 곳을 아실까요? 병원 직원들은 퇴근할 때 업무용 물품을 자기 책상이나 라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사무실이나 자주 사용하는 직원 공용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있나 직원 직원 거세기 잠깐만 이거 일단 먹구염 아 이거 아닌디옹 아 이거 아닌디옹 아 이거 아닌디옹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이 되어가지고 같이 가야지 땡큐 아이고 이그민님 감사합니다 오 갑자기? 게임 방송중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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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 머시기가 어딨는데요? 어ran 진찰실 병원 장실 물품보관소 문서보관소 수술실 타가소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죠? NG C 여긴가? 아닌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아니 직원 카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있을만한 데를 못찾게 해서 직원 뭐 공용실이나 사무실 같은데로 가랬거든요 B 진찰실 진찰실에 있으려나? 진찰실 아니면 군의식당에 있을거 같다 아니면 물품보관소? B구역으로 가야겠네 힘들다 힘들어 B구역으로 가진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이게뭐야 와 장난해 장난해 아 이거 그냥 아까 거기서 우리 방폭됐을 때 그냥 방종하고 네일 할 걸 그랬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텐션이 훅 떨어지는데 이거 있고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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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이제 이거 사야겠다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우와 장난 아니다 진찰실을 일단 가보고요 문서 보관실도 가봐야되나 다 가봐야되겠네 뭐 아 직원키가 있어야 가는구나 진찰실실에 그럼 구내식당을 한번 가봐야되나 가봐야되나 구내식당에 어떻게 가지 다 올라가는거 밖에 없냐 왜 어 야 이거 뭔데 아 나 진짜 손질나게 하는구만 아 됐다 이거 어디 있겠지 구내식당 어디에 있을거 같은데 어? 아 구내식당이 막혔잖노 돈이 부족해 헤에에에 야, 이제 나 돈도 없어? 너무한다 예, 이건 난이도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이에요 나 돈이 없어 미쳤다 하려는 거야, 말래는 거야, 이거 안내데스크, 진찰실, 병원장실, 병원장실에 가야되나? 3층 물품 보관서는 내가... 으이구, 갔었나? 여기도 못가네옴 문서, 보관서는 갈 수 있어? 참나 안내데스크는 뭐 없어요 안내데스크는 뭐가 없구용 여긴 또 어디 돼? 여긴 또 어디 돼? 예... 몇 번을 뛰어야 돼? 흐흐흑 아... 아까 방폭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열심히 재밌게 했는데 방폭되고 나서 지금 텐션이 푹 떨어졌어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 일단은 좀 더 해보고요 아이고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못 들어갔니? 들어가네? 오 좋아 그래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체코즈에는 온갖 문서랑 파일처리 꽂혀있다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없나? 없나? 타가손 아까 갔잖아요 병원 장치를 한번 도전해봐라 으이짱 잠겼어 어? 어? 박민아 정말 계속 이렇게 바주치네 학교 밖에 나와서까지 만나다니 정말 정말 대단한 우연인걸 이다현 너 지금 나 미행하는거야? 아유 쿠마님 감사합니다 진난한 텐션아 얼른 돌아와 유 서범아가 기다려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진짜 너무하네 그 문 열어줄 수 있는건 나 하나뿐인데 네가 날 이렇게 대하면 안되지 잠깐만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얘 좀 봐 목소리가 달라지네 장난하는거 아니야 내가 문 열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뭘 오라는건데 왜 있지 지금 되게 위기에 빠진 소녀라서 심쿵! 힘내용 난 너무 누섭당 아이 감사합니다 이금이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모든게 다 뒤죽박죽이야 니 내가 장식이라고 했던걸 생각하면 조금 아니 꽤 민망하긴 한데 너 세화병원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잖아 그치? 그러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때? 좋아 이걸 도와주면 그 문 열어주는거다? 어머 내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데 그럼 수고 그걸 내가 어디서 알아보냐고요 그때마다 다연이도 진찰실 앞에서 나와 함께 기다려주곤 했었는데 왜 다연이 그림자는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는거 같지? 진찰실 앞으로 가야되는구만요 진찰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진찰실 1이나 2로 가면 될거 같아용 심쿵 아 김태훈님도 감사합니다 텐션업 호이차 호이차 아 이 사람들 텐션 떨어졌다니까 그냥 자본으로 그냥 텐션을 높여주시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메 여기 진찰실 다연이하고 함께 있던 곳 기억해내기 여기 아니면 아까 진찰실 1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요 신차실이야 타인은 여기서 나랑 같이 기다려주곤 했어 걱정하지마 다 괜찮을거야 세화병원은 서울 최고잖아 지금 영호학생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만한 신체적 외상이나 장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아무래도 영어 학생은 그냥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미나야 저기 간호사님 최선생님 예약 다시 가능할까요? 안녕 다연아 최선생님 예약 오늘 아니었니? 그게 말이죠 심쿵 감사합니다 라이었나님 감사합니다 상담을 놓쳤어요 오늘 정말 미나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영어 때문에 미나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그랬구나 일단 알았어 네 번호는 여기 파일에 적혀있으니까 예약 잡히면 문자 보내줄게 다음에 꼭 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다연아 나랑 같이 있어주려고 중요한 상담까지 제쳐뒀구나 환자 기록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 그럼 또 아까 거기 가야되잖아 문서보관소 어 영어가 아마 이 코마 원에서 주인공이 영혼가? 그래서 영혼가 거기 있다 다연이 파일이야 다연이도 여기에 자주 왔었나봐 다연이도 여기에 자주 왔었나봐 진단 결과 이 결과 환자는 유년시절 대인관계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BTS들을 앓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환자에게 항우울제와 추가 상담 세션을 처방함 유년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상처가 있었다니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다연아 죄진찰진찰 병원 원장실 가야겠네 그래도 어느정도의 가이드는 해준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다 그거 알아? 니가 가자마자 전부 기억이 나더라고 역시 내가 여기 있는 건 널 만나려고 했던 거지? 아니 다연아 니가 왜 여기 있는지 진짜 이유를 알았어 응? 근데 왜 똥치본 표정을 하고지 그래 랄랄라? 똥치본 표정을 짓고 그래? 이젠 나도 니가 정기상담을 받으러 다녔다는 거 알아 근데 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텐 다 말해도 돼 상담? 그러니까 내가 뭐 정신병이라도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야? 아니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난 널 위해서 이 병원에 왔었어 영어 때문에 질질 짜던 니 얘기도 몇 시간 동안 들어줬는데 난 의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성님 목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학대도 안 당했어 다연아 다연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기자가 아니야 아 이금이 님도 감사합니다 다연아 다연이가 사라진 곳에 익숙한 것이 떨어졌다 미나에 채점된 시험지를 얻었다 Q4... Q... 뭐야 이거? 아 두 문제 틀린 거야? Q4랑 Q10이랑? 어? 그래도 열어주고 갔어 착하게 제 목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요 됐다 아 드디어 카드를 얻었다 신부님 직원용 카드를 찾았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미나야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사실 저도 카드를 한 장 찾았습니다 위층 병동에서 만날 수 있겠군요 그분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병동에서 봬요? 텐션 오르고 계신다 뭔가 스토리가 진행되면 그래도 오르지 병원장의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장이다 라벨에는 환자의 이름인 이다연이 쓰여있다 최선생님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적혀있어 다연이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결국 다연이가 직접 이야기해줘야 될텐데 직접 들어야 되는데 어메이 어메이 근데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방폭되고 나서 사람이 더 많아졌어 아까 한 140명 160명 이랬는데 지금 360명 넘게 있네요 넘게 계시네요 이거 어디서 찾냐? 원격 조정 미끼 AA 건전지 수혈팩 호미녀 어? 어디서 찾냐구요 무서우세요? 어서오세요 내가 지금 어딜 갈 수 있는 거지웅? 아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게임방송에서는 물품 보관소에 왜 아무것도 없지웅? 껴엉 껴엉섬님 오랜만이에요 껴망이다 어서오세요 뭐다 이제 오셨어요 아 아 아 머리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머리 맞았어 아 기분 나빠 어 아 그리고 걸렸쩡! 흐허허! 걸렸쩡! 걸렸쩡! 아아 걸렸쩡! 스페이이이이이이이! 으악! 야 숨을 데가 없어! 어서오세요 텐션 텐션 텐션아 떨어지지 마 텐션아 텐션아 떨어지면 안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병동의 병실층으로 이동 병실층이 어디야 아 오키도키요 그러면 내려가서 방사성 촬영실 옆으로 가야 되겠네 내려가서 여기 맞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 여기 갈 수 있나? 왔던데고요 여기서 나가면 돼 됐어 됐어 여기서 이제 만나면 돼 쭉 가서 아주 여우 나이스 됐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고 있지만 누를 수 있는 층이 여기 2층과 4층뿐이다 해보자 우미 우미 땅 장진 혼수상태 탄바오 혼수상태 다 혼수상태야 어서오세요 공포라디오 할 때랑 다르게 귀엽다구요 저 공포라디오 할 때도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길래 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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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귀엽게요 죄송합니다 자아 어? 아 본거구나 신나온 편집집 어 여긴 잠겼어 어디로 가야 하죠 신부님 신부님 어디로 가야 한단계요 신부님 무엇이 불곳이 없어요 신부님 뭐있다 최근에 편집증과 불면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다수가 혼수상태로 병원에 도착한다 아야 뭐야 쟤는 아 나 진짜 애들 왜이러냐 아 진짜 아 장난이네 으쨰 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구나 다 식힌지 조금 됐습니다 야간 근무증에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긴거다 병원에 환자들은 건물에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바깥에서는 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잠긴 문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노미자 간호사 여제였어 아 미자 시미안 어휴 어휴 존 김 기말음 아 이게 출혈 아 지금 이게 출혈이구나 아 살키는거 맞으면 출혈인거구나 이제 알았네 게임한 대여섯시간 하고 이제 깨달았네 살킴을 당하면 출혈이 일어난다 어쩐지 나 붕대 언제 쓰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동현님 존댓말 해주시구요 어 영어 병실 아니야 한번 가볼까 아 아 아 아 아 이상한 식물이 방을 완전히 뒤덮고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아 피었어 난 뭘 기대하고 여기 돌아왔던걸까 영어야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있어 내가 살아남아 여길 나간다면 제일 먼저 널 찾아갈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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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척뒤기 좋아 왜 제일 먼저 찾아가 왜 뭔일이야 둘이 뭐야 뭐야 아니 아이템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왔어요 민수 신부님 그냥 여기 제 어 그냥 여기 둘러보러 왔죠 신부님은요 그 그릇이 여기 있을거란 말은 들었어요 그러시오 그러시오 증오의 자매가 노린다는거 맞죠 그런데 신부님 그..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응 뭐지 수빈 뭐야 뭐야 미나야 우주여 일어나세요 머리 뭐야 신부님 여기가 어디에요 어떻게 된거죠 저도 막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뭔가가 여기까지 우릴 끌고 온거 같아요 안돼요 너무 꽉 묶였어요 그건 수관 매듭이란거야 제가 1탄에서도 뭔가 막 이상했던 애 아니었어 얘? 걔는 얘가 아닌가 그때도 약간 그런 이런 애였던거 같았는데 나랑 영혼은 초등학교 때 같은 스카우트였어 몰랐지 길새우? 또 너야? 당장 풀어줘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반가워 오늘 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지 진짜 이거 하나는 인정할게 네가 이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넌 좀 의전적이잖아 그니까 이다연을 방패 세워서 명길이한테서 숨었던 거잖아 와 그건 좀 너무했는데 원래 넌 경찰서에 갇혀있어야 했어 근데 그 자경단년을 도와주려 나가더라고 그 뒤통수 치려고는 네가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넌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는 여기까지 왔어 심지어 내가 지하철까지 손반 안 썼는데 눈치 없이 이젠 영혼을 해치려는 놈들과 손잡고 여길 기어들어와? 영혼야 무슨 소리야 뻔해 쟤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알아? 어? 영혼야? 방금 세호한테 영혼야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잘못 읽었나? 자칭 유령자경단 놈들 당연히 모르시겠지 이 목소리 타키 아닌가요? 아니에요 타키는 에헤 아닙니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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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모르시겠지 길세호 모르는 건 너야 넌 넌 아무것도 몰라 자경단분들의 증오와 증오의 자매가 우리 세계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단 말이야 우와 완전 맞는 말이야 아 영호 그랬다고? 내가 잘못 읽은 거구나 그 나쁜 쉐이들은 막으로 오셨었지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이제 무당이 없어졌으니까 차선책으로 그 그릇을 파괴하러 왔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영호가 바로 그 그릇이야 아닌 거 같아? ㅋㅋㅋㅋ 헤헤 쟤한테 물어봐 그놈들은 영호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 친구 영호 말이야 어? 민수 신부님 이게 무슨 … 침묵은 강한 긍정이라죠, 신부님 영호가, 영호가 여기 있어? 그게 영호는 지금 없기 영호로 냉혼이라는 상태야 고마에 갇힌 사람들 대부분은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나 그러면 현실 세계의 몸이 뇌사 상태에 빠지지 태훈이 기억나? 기억 안 날걸? 그 꼴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영호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게 아무렇지 않더라고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불공평하지? 이렇게 가끔 재능충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웃기는 게 그 재능 때문에 영호는 빙의에 최적화된 몸을 갖게 됐다는 거야 나는진 모르겠지만 나랑 영호는 요즘 의견 차이가 심했어 그래도 내가 영호한테 이 양반들이 널 죽이러 온대 라고 말하니까 뭐 자기 죽는 건 똑같이 싫다고 하더라고 나도 영호가 죽는 건 싫어 그래서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함정을 팔았지 아무튼 혼자 주절거리는 건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알아보겠어? 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 이 안에 있던 사진을 정말 꼭 찾아야 하는데 말이야 너 미쳤어? 이따위 목걸이가 뭐가 중요한데? 와... 너 진짜 멍청하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무튼 사진이 없으면 우리 증오의 자매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 소지푼 검사 좀 합시다 네가 내 라이터 갖고 있었냐? 어디 갔나 했네 그리고... 그렇지 아직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있지? 라이터는 그냥 너 가줘 적선하는 샘 칠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딴세화구의 약속이 하나 더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곧 손님이 오시거든 그때까지 고해성사라도 하시죠 프리스트님 그럼 이만... 성미칼 대천사님... 신부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제발 이 방법이 먹히기를... 뭐 있는데?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와 신부님 방 빼삼아서 라이터로 혼자 살아나는 거야 벚꽃 쏘라 우리 따라 울라 어디 있을까? 난 이 복도를 벗어나야 해 고통스럽지 않니? 편하게 해줄게 얌전히 나오렴 오 약을 썼네? 빰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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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치려고? 그래 다이버 등치는 쪽이 더 재미있거든 저니까 내 안에 공포가 보인다 좀 더 열심히 뛰어봐 제발 빨리 도망쳐요 어? 저, 누구야? 아까 그 오토바이 남자잖아 아, 맞네 두 칸 됐어요 지금 그 추가 퀘스트 안하면 한 칸씩 줄어드네 헐 용호? 용호였어 용호였어 오오